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저거 저거 사람이 괴기를 먹어서 하지 살먹고 괴기 아니면 꼭 솜키나 과일이나만 먹은 살아가는 사람들 말 굳는 거라고 나게 아이고 그 경험은 사람이 귀신이어서 사라져 옛날부터 괴기를 먹게 하는 거는 사람이 다 그만하니까 먹게 하는 거지 검신 뭐 저 발굽대기부터 배설고장 사람이 다 먹어야 되는 거나 먹는 거죠 검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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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허이도 양 채소나 과일이나 이 바당에서 나는 것만 먹어도 다 영양가들 있게 소문 타레비부나 나방도 어느진가 나영고찌 아장바신한 기억날 거우다마는 콩으로 괴기 막 맹기란 게 그것도 괴기맛이 형 비슷하대넘은 그 선전들 하지 않옵디가기 닮아벨지 않은 소리들 하지 말래요 괴기는 씹어사되고 괴기가 괴기줌이신 아이고 별 시야들다 맹기네 가봐 그 요새 그 젊은 아이들 봐봐 솔빤들은 아이들이 뭐 피렁이는 보름에도 놀렴 지키 경험은 아니되는 것이요 사룸이 먹을 건 먹고 보충한 걸 보충하고 거몽 사는 게 사룸이지 예건 우리 생각이고 깨 또 검허는 사람들은 그런 이유가 싶고 검허이도 건강하게 살젠들 요새는 양 괴기들 하영 아니 먹음 몸에 좋은 채소여 과일이여 미신 하간 거 그런 걸로 해영 영양가 채우는 사람들도 하영 이젠 없대다깨 개나 미신 괴기는 몸에 안 좋다라는 거라 몸에 좋은 것이 안이 좋은 것이 아니고 깨 그 사람들은 겅 선택해영 인형 내가 겅 살먹 먹혀넣는 걸 우리가 어땅을 말입고 하게 닮아벼지 않은 소리들 그 난 나도 양 미신 거여 미신 거여 하이에도 아방 건강 허영 노물장국에 콩잎에 저거 고사리 볶은 거에 가지 묻혀놓은 거에 겅행 밥상 출리는 거 나 앞서게 겨는 나가 염송이기 되감지 쫑! 너도 풀만 먹으면 사라지키냐? 자기도 못살아 이 사람아 아이고야 좀... 비맞으면 터럭 져진다 들어가라 들어가라 어떻게 터럭 걱정할 때야 지금? 어떤 자이 터럭을 한 번 갓을 행운은 어떤 자이도 미용을 허설해 주사주 저 더악 그냥 베름에도 덮고 이제 날 더워가면 아이도 괴롭고 그 난 어떤 자이 대령 강 미용을 한 번 해줘야 될 거 담수다게 참 돈도 썩어놔 무사강 빠말 해주라! 빠말 해주라 강! 그 미신 날려가라 빠만 감이시길로 빠만 못해주어도 터럭은 옷을 밀어주사주 저 더악 큰 게 베름에도 덥지 아니옵까게 아이고 그 난 아방도 그 자 미신 그 밥 출리민 괴기괴기괴기 어멍 그 줍지 마랑 저 몸에 좋은 채소나 우영밭에서 약 콩방울도 아니에요 그거 정성으로 키운 채소에 저 아방위어영 나물에 들엉 저 몸이영 해놓은 거 묻혀놓고 컴인 군소리 마랑 밥도 자시고 컵서 다 아왕 건강 생각허인 경초렴주 나 가 역불 그 거지는 얼마나 신경을 쓰는 중 아람수각이 아이고 관샘보살 허천들의 신경을 쓰지 마랑 나 몸에 좋은 건 괴기에 넣으니까 괴기 아이고 괴기괴기 그놈의 괴기 먹지도 좀 슬프지도 아니옵시니깐 내 여지는 아니옵 수가 내 열개 또로 있지 이 사람아 풀보다 낫지